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3월에 제공해 드리는 무료자료 활용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무료로 배포해 드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에비고의 즉 고의문학교과서 출판사는 이렇게 주로 아마 이 6개 출판사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인데 이러한 출판사들의 분석 및 문제자료인데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출판사이트에서도 제공해 드리는 자료랑 전부 다 동일한데 첫번째,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석, 지문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출제 유형 베스트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일일이 조금 있다가 살펴볼 건데 기출문제 좀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기출문제를 기출문제 작업도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전부 다 실제 학교 기출문제입니다. 이러한 실제 학교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를 이렇게 일일이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시험 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운율 형성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역설법은 어디서 사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기다림, 슬픔, 기다림의 구조가 반복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밑에 지문 내용을 읽으시면 됩니다. 지문을 읽으시다 보면 이렇게 설명, 빨간색은 설명 내용이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고 뒤에는 설명이고 초록색 색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실제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를 설명, 안내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지문 학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지문 확인이라고 해서 빈칸 채우기 형태로 앞쪽에서 보셨던 내용을 한번 옮겨 적거나 암기가 되셨으면 빈칸 채우기로 한번 적어 보시는 겁니다. 자기 주도 학습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내려가다 보시면 내신 암기라고 해서 주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네모가 쳐져 있는 부분을 조금 외워봐라, 암기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빈칸이 처음에는 한 개씩, 그리고 밑에는 쭉,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비워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우기를 하시면서 암기 학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저희 무료 자료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다양한 출판사 자료들을 드리기 위해서 내신형 기출 문제만 제공해 드렸는데,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내신형 뿐만 아니라 수능형, 그리고 서술형까지 다양한 문제 유형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어떻게 활용하면 되느냐? 당연히 풀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답을 철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오답을 제대로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정말 반드시 완벽하게 오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학생 여러분들의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 쭉 내려봐드리면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 출판사 같은 경우에 신사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을 오늘 이번에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렸으니, 반드시 이 자료를 활용을 하셔서 시험에서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매달 이렇게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 매달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언제나 학생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